골프의 신, 손흥수 프로님으로부터 배우는 골프 레슨. 방송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레슨 받는 영상을 최소한의 편집으로 무료로 공개하는 것이라 화면과 음질은 좋지 않지만 레슨 내용은 어느 방송에서도 볼 수 없는 최고급 내용입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이해하시고 이해 안되는 부분은 뉴욕홍바의 해설 레슨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족제 세럼이라 해가지고 이 머리가 많이 없으신데 뿌려놓고 좀 일러놓으시면 됩니다. 저도 아직 가방이 안 빠지고 다니니까? 이렇게 뿌려놓고 그냥 뿌려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많이 빠졌습니다. 스페스 때문에. 두피에다가 이렇게 빠지는 거. 한번 사용해보십시오. 아주 효과적입니다. 프로님이 골프에서 최고지만 샴푸에서도 세계 최고입니다. 샴푸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있을 때 이 샵푸가 옮기기도 했잖아요. 힘을 탁! 모으게. 힘을 모으는 거 이루어져 보는데 끌어가라 새로고. 이게 지금 이렇게 빈잖아요. 탁 풀어져 있어요. 아니 지금 손으로 힘하고 헤드로. 헤드로 떠올리죠. 여기서 헤드가. 헤드 때릴 수 있어요. 여기서 헤드가 와서 헤드가 때린 헤드 손으로 끌어오면 안 돼요? 헤드가 먼저 걸어서 손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헤드를 먼저 칭기기 위해서 손이 어깨 나오는 거예요. 어깨. 어깨. 어깨 움직여. 어깨. 그렇지. 여기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마지막은 이걸 칭. 아니 돌려. 그냥 돌려. 돌려. 떼주면. 그럼 여기 힘이 가잖아. 알죠? 이걸로 돌리는 게 아니라. 이거 돌리면 힘이 생겨. 이거는 맞을 때. 이거 잡아두니까. 힘이 모이게 또. 그 부분이 차이지. 그러니까 채로 해 줘. 어깨 좀. 채로 하려면 이게 그냥 끝까지 붙어있어야 되잖아. 아니 아니. 채빵. 풀어주세요. 풀어주는 게 어떤 것 같다 풀어주세요? 채 끝으로 춘다 생각하세요. 채 끝으로 빨리. 그렇지. 채 끝으로. 어깨 띵. 스톱. 이렇게 스톱. 어깨 들어오니까. 자전화로 심히 가게 하는. 이걸로 하지 마세요. 배드로 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 대신. 이 손이 안 좋을 수가 없어요. 배드로 놓으니까. 그냥 이걸로. 배드로 놓지 말고. 배드로 놓은다고. 개념을 바꿔버리지 마세요. 오른쪽 어깨 두른거는 안 떨어지게. 예. 이렇게. 때릴 수다 번다고. 그렇지. 때릴려고 수다 번다고. 어깨 들어오면 이제. 이렇게. 네. 자. 땀 때리고 또. 그렇지. 이제 몸 그렇게 한번 쳐 보세요. 어깨 들어오고. 흰이 저지 말고. 체만 아까같이. 저같이. 딱 때리고. 딱 해보세요. 해보세요. 이렇게 때려야 돼요. 그럼 여기 힘이 가는걸 믿기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 일부러 이렇게 나온게 아니라. 팍! 된정게 힘이 딱 보여요. 아. 왜냐면. 이들 모이니까 힘이. 네. 그냥 돌자. 힘이 딱 모이잖아. 그렇게. 그렇게 힘이 모이잖아. 네. 그래서. 지금 한 번, 이거. 뺄 필요 없던. 그냥 올리시면 돼. 그러고 있으면 돼. 네. 그러고 있으면 돼. 네. 네. 이렇게 몸도 오지 마시고. 네. 네. 몸도 저흘까지. 이렇게. 이렇게. 머리 이렇게 움직일다는 거. 좀 반지러. 어깨에 들어가서. 어깨에 들어가서. 어깨에 이렇게 보내주세요. 이렇게. 어깨. 이렇게 돌아줘요. 몸이 오지 말고. 체중 이동을 많이 내야. 어깨에 들어가서 빨리. 허리 그냥 돌아. 그냥. 그렇게 돌아줘야 돼요. 그래야 어깨가 나오잖아. 심하게. 유지를. 체중 이동은 어깨가 못 나와요. 그냥. 어깨에 들어가서 그냥. 어깨에 들어가서 그냥. 어깨에 들어가서. 체중 이동을.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지금 몸이 잘 돌아. 이게 지금. 너무 재료되는 거에요. 이 발도 잘 들어오잖아요. 근데 체중 이동 안 했죠. 체중 이동 안 했죠. 다 들어오는 거에요. 그러고. 내가 이제 뭐 할삭. 떼고 싶을 때. 이 어깨에 들어올 때. 허리가 팍. 이게 도워나지 않아요. 이렇게 도는 거에요. 근데 허리가 이렇게 도우면 안 돼요. 어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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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가요. 형님. 형님. 자. 볼 수 있잖아요. 못 들어오는 거 아니다. 자. 볼 보자. 머리 들고 싶잖아요. 이렇게. 왜 머리를 잡고. 볼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몸. 다 붙여놓고. 어깨. 그렇게. 그렇게 이동이 돼 이제. 그냥 뒤에서 팍 더 때리고. 확. 기다리세요. 그렇게 이렇게 기다리세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몸성이 좋잖아요. 몸이. 중심이야. 중심이 여기 있잖아. 중심이 여기 있잖아. 중심이 여기 있잖아. 중심이 공이 맞을 때 여기 있어야지. 세정이동은 중심이 여기 있을 수가 없잖아. 중심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야. Humans tuv Meeting. 틈이 우